여러분 제가 뒤돌아온 상상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스킨이 있죠? 이 스킨이 그 뭐죠? 다이아TV의 공룡님 스킨이더라고요 제작권 눌러주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줄 알았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럼 바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잠깐만요 잘 먹었다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마세요 아이템 다 내놔 일단 흙 먼저 캐요 알겠어요 짐 나와요 자기야 다 먹어서 이 사람이 다 내는 게 있어 맞아요 선인장 이거 왜 있지 고깨이 줘요 고깨이 도끼 왜요 저도 이것 좀 가집시다 전글나무 먹자 이건 왜 있는 거죠? 우선 흙부터 캘게요 저는 일단 그대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우선 흙 우선 흙 우선 획불부터 캘게요 나무 캘게요 이게 치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몬스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청 잘 들어가요 상자를 까먹고요 상자도 få시고 우선 나무부터 나무부터 괜찮은데요 동굴도 바로 옆에 있고 아 그럴 수록 몬스튤 많이 나오는 거 알까요? 네 우선 좀 동굴 갈게요 우선 가장 좋은 나무 아 참 저희는 초보라서 불사이 토템을 합니다 여러분 아 맞다 맞다 일단 크리에이티브 할게요 네 우선 크리에이티브에서 불사이 토템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불사이 토템이란 한 번 죽으면 죽는게 아닌 그런 것입니다 우선 어디다 집을 지으실거에요 어 뭐야 저 불사이 토템 안되는데요 네? 불사이 토템 아이템 주세요 아 죄송해요 이게 가끔씩 안될 때가 있거든요 안아주세요 잠깐만요 주세요 왓비님 주세요 줄게요 제발 이렇게 불사이 토템 아 죄송해요 여기요 먹었죠 우선 빨리 흙집부터 지읍시다 저기 모래에 있는 곳에 지읍시다 모래에 있는 곳은 왜요? 우선 여기에 동굴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읍시다 여기있다 빅토리님 여기요 빅토리님 어디요 제가 흙 20을 3개 캤습니다 우선 작업대를 여기다 둘게요 작업대 언제 만드실지? 우선 저는 나무막대기부터 우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나무막대기 9개 있는데요 10개 안 됐다 곡괭이 만들어서 돌부터 그룹으로 캐고 우선 돌을 3개 캐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있어요 나무목괭이님이 가지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모래로 절대 집을 지을 안 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일단 다 한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편집 안합니다 편집 끝까지 아 편집하시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삐 네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왜요 빨리 햇빛 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안 되고 지금 나시잖아요 철 철이 바로 옆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있는 거 아니겠죠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일단 일단 캐세요 오 두 개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 라삐님입니다 오 세 개 아 일단 빨리 좀 캐요 알았어요 하나 먹어봐요 오 네 개 오 다 여섯 개 오 정말 많은데 언제도 32개 넘게 캐셨대 네 그럼 우선 TV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갑자기 설정으로 순간이동 대상 플레이어 라삐 대상 미치 빅토리 오 두 어 돼 네 여러분 잠시 오류가 있었어요 아 뭐야 이 공연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죄송해요 잠깐 제가 화로 만들게요 작업대 화로 음 이게 오르크니 뭔가 좋은 소리가 나요 잠깐만요 작업대 어디 있어요 비켜요 우선 나무 들까요 나무 뭐 석탄같은거 없으시네요 석탄 있겠어요 그럼 저도 지금 괄굴 가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아 근데 사냥을 어떻게 하죠 왜냐면 동물들을 사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대충 이제 모래집을 만들었습니다 설찜 지금 이따 건강에 좋겠네요 여러분 지금 아직 아침이잖아요 저 동굴 갔다 올게요 네 이제 식량은 총 여섯 개 있어요 아 뭐야 여기서 이렇게 뻥 뚫리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저 원래 이렇게 해요 잠깐만요 잠깐 나 자살한다 왜 자살하세요 안 죽었어요 크리에이티브로 했거든요 이거 크리에이티브로야 여기 비야 뭐라고 주죠 어머 흙이 있네 왜 저만 어 저거 어 여러분 똑같이 또 그 실패를 할 뻔했습니다 흙이 있다는 거는 불길한 거야 뭐인지 뭐인지 아세요? 어머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죠? 찰싹 어딨다 흙이 있다는 건 불길한 거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로 가봐 왜냐면 흙이 있다는 건 불길한 거야 왜 왜 불길해? 왜냐면 물이 있다는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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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 없네 왜 이렇게 흙이 많지? 없다 우선 티비할게 여기는 위험해 응 천장은 당신이 가세요 뭐 뭐라고 햅쇼 흐흐흐흫 대상 플레이어가 대상으로 집을 도리해 아우 철을 우선 나무로라도 구워야겠네요 비켜요 절대 제 거 먹취하지 마세요 제가 칼을 제일 수여하겠습니다 절대 먹취하지 마세요 난 비록 나무 칼이지만 나중에 위급할 때 쓰세요 저기 있어요 저 철 칼 만들 건데요 일단 저 철은 갑옷에다가 쓰고 돌 칼을 만들어줘야죠 돌이 없는데 어떻게 돌로 만들어야 저 철은 이따가 집에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는 거야 철으로 도끼 만들게요 저 도끼 좀 주세요 라삐님 도끼 좀 만들어주세요 나무 도끼를요? 네 나무 도끼랑 상관없어요 아아 저희한테 이미 있군 아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라삐님 안주셨네요 안주면 돼요? 횃불 여기 드릴게요 에이 퇴 얌 우선 유리 한 개로 우선 우선 창밖 생분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어? 척탑! 어 척탑! 귀하지도 귀한 테리예요구나 여기 땅에 기름지구나 얼씨구 얼씨구와 만세 와 엄청 많아 진짜요? 제가 쓰다가만 돌고깽이예요 귀여워 잠깐만요 도끼를 만들어야겠다 철 도끼를 만들까? 만 지금 곧 밤인거 같은데 지금 3개 남았나? 철? 잠깐만요 지금 철사 곡괭이를 만드냐? 검을 만드냐? 어 석탄 꽤 많다 어 곡괭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바이 다이아바이가 났어요 어? 뭐라고 해 여기 있지? 오 저녁된다 큰일이에요 네 당신이 사랑하고 오세요 아니 잠 그 3일 동안 안자면 펜톤 같잖아요 우선 전 여기서 아무도 없는 척 가게 그런건 다 미친입니다 저녁된다 큰일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예요 이거 마인스포스 회장에서 만들 거예요 아니 펜톡은 무서우네요 아니에요 덕기는 뭐 돌덕기로 하죠 사람 해친 내매요 네 뭐 검은 돌검으로 하죠 아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애들도 탈 때 그때 나무 좀 캐 보세요 알았어요 잠깐만 뭐 좀 랩 났는데 작업대가 안되는데요 그래요? 잠깐만요 나무 막대기 아 된다 아 된다 아 그럼 콕쟁이 좀 또 한개 남았어요 어? 동굴이다 동굴이요? 제가 갈게요 일단 입구 막았어요 아유 미.. 아유 아우 아 뭐 아빠다 몬스터 큰일이네 언제 티비 언제 티비하려구요? 아니요 잠깐만요 우선 저는 이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니를 대비해서 우선 다 먹으면 빅토리 왔어요 랩빈님 철곡갱이 먹기만 하세요 안 먹어요 철곡기 먹기만 하세요 그렇게 영심 없는 예로 보는 건가요? 네 죄송해요 아아 때리지 마세요 그걸로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이 많으면 모르니까 지금 신경이 없거든요 아 맞다 신경 큰일이네 일단 연어 익히겠습니다 큰일이네 여기 근처에 아 반대다 크리퍼 아아 숨어요 어 죄송해요 숨어요 숨어요 크리퍼 아 크리퍼 온다 아 크리퍼 온다 터졌다 터졌어 터졌어 아이고 내 집 아이고 일단 급한대로 화장함으로 나는 살 거야 저도 살 네? 저는 살 거예요 전 여기 있어요 아침 대기할게요 우선 급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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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대기할게요 터졌어 씨 죄송해요 값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우선 프리를 해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무정이 쌓인 거 같거든요 여기서만 아기 정비 있는 건 아니겠죠? 아기 정비 있으면 뭐 싸우면 되지 어 거미다 거미 죽기 꼴게요 거미 야 거미 이리와 거미 유인 이리 안와 아이씨 오케이 거미의 눈 밖에 안 좋네 거미가 양심이 들으셨다 오늘 활을 만들어야겠어요 활 근데 크리퍼 터졌어 보수공사 했어요 근데 집이 집을 좀 좁혀야겠어요 제가 도구로 갈게요 우선 보세요 배고파요 식량 잠시만요 아이 죄송해요 이거 상자 여느라 저 고깽이 줘요 저 고깽이 그럼 그럴 때 치고 제가 모래로 수리할게요 왜 저를 돌칼로 때리세요 양심 없으시나요 어 거미는 식량 된다 근데 독이 삼촌 네요 힘내세요 날 연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어 그거 설마 그거 작업대로 부셔졌나요 설마 부셔진건 아니겠죠 부셔진거 같은데요 아이씨 제가 나무고개 가져올게요 그래요 내가 미쳐 그냥 저 저한테 신발해요 아니요 문 좀 안 들어요 또 당신이 나무 캐서 왔어요 나무 캐서 왔어요 나무 캐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무로 캐서 오기죠 괜히 나무 지랄해요 철도끼로 지금 캐고 있어요 왜 아 내가 지금 모래 구워서 유리창 만들었는데 네 아 유지는 안 떨어지는데 일단 저는 설림에 버티기 위해서 돌이라도 켜겠습니다 네 일단 돌이라도 깨야죠 왜요 위에 모래가 있어서요 뭐 좀 빨라 돈 벌레 소리가 종벌레 소리가 종벌레 소리가 나는데요 K 히트 울 아니고 K 히트 울 했어요 종벌레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신이 뭐 제일 무서워요 집 입구를 왜 이런 곳에 짜던 거예요 네? 이사 갈까요? 네, 괜찮아요 나무 엄청 많이 캐왔어요 엄청 많아요, 나무는 나무는 지금 괜찮아요 여러분, 광장 갈게요 네, 별곡동이 동굴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니요 그럼요 앞을 여기, 이거 파보세요 밑에? 이거? 그다음에, 아니, 밑에요, 밑에 아, 밑을 비켜요 비키라고요 아니, 그냥 이리로 가봐요, 가세요 나눠주세요 비켜요 밑에를 파셔야 돼요 이리로 가다가 밑에 비켜요, 아이, 비키라 근데 소리, 이거 칙칙 소리 뭐예요, 진짜 동굴 횃불 주세요, 횃불로 좀 바뀌어요, 근처? 횃불 한 개밖에 없어요, 횃불 만들어볼게요 주세요 횃불 만들어볼게요 횃불 만들어볼게요 횃불 만들어볼게요 어디요? 없는데요? 횃불 한 개 횃불이랑 존벌레는 비슷해서 뭐예요? 두 달 빠른 게 공통점이죠? 네, 화로 설마 부서진 거 아니죠? 부서셨어요 아니, 제가 화로 만들게요 아, 제가 화로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씨! 죄송해요, 이거 진짜 슬쇼예요 바로, 일단 닫았어요 여덟 개 만들 수 있어요 빨리, 우리 그거 그, 빨리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최대한 여기요 오, 33개 네 지금 바퀴가 있네 근데 뭐가 있다고요? 이거 판이 생기면 바로 도와주러 와요 네 네 혹시 여기가 돌칼을 하고 챙기겠습니다 박쥐 날아오는 것 같은데 아, 박쥐가 그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이었죠 저, 티피 시켜줘요 당신이 저한테 티피 안 하세요 좀비 소리는 일단 안 들려요 저기 석탄이 많고 좀비 소리는 안 들려요 근처에 횃불 좀 달고 오세요, 아버님 집 근처에 횃불 달고 오세요 네, 저 티피 할게요 중간 이동 대상 플레이어 일단 횃불이나 빨리 달고 오세요 횃불 달고 왔어요 아니, 근처 근처에,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니, 저 미쳐요 당신이야 왜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나빛님 이거 캐세요, 이 돌 철 좀 캐로 다니고 있는데요 네 아, 일단 식량 좀 구해보세요, 밖에서 안됩니다 저도 무서워요 저놈은 안 무서워서 이러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굶은 한 말입니까? 어떻게 빵도 있고, 영어 있고, 씨앗도 다 빵 있다고 왜 말을 안 해? 흐흐, 한 개 있어요, 제가 그냥 한 개 제가 먹는 건가요 빙이나 만들어 빙이나 만들어 빙이나 만들어 빙 사나 치워 나 농사를 치워야돼 아, 못 사는데 어, 지금 굶어 죽자는 얘기 우리다 다 봐요 속탄 오, 속탄 다행이다 오, 신이시오 오, 그럼 추위도 동굴이 있네 오, 그럼 추위도 동굴이 있네 몬스터 많은 지옥인데 큰일 났네요 이번에도 또 거기 개한테 깝치지 마세요 그냥 깝쳤어요 당신이 깝쳤잖아요 하하하하 모든 일에 머니 그럼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쟤이네 빠이빠이 이틀으로 이틀에는 이틀에